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 집료들랑 같이 먹어요 새우 요끈 2 Stephanie 물을 잘 섞어줍니다 물을 잘 섞어주세요 그치, 볶은 물을 넣어주세요 양파에 넣어줍니다 물을 넣어주세요 물을 넣어주세요 물을 넣어주세요 간장 설탕 계란 소금 청양고추 소금 콩나물 자세히 말씀하시는 거죠 야 이거 안 먹지? 야 더 questioned 그가 다 먹지요 신발 좀 더 먹지요 양파 후추 소금 마늘 두부 소금 고추 소금 소금 엄마, 이거 좀 샀어요. 엄마, 좀 샀어요. 뭐해. 만두 토마토 토마토 양념을 갈아줍니다. 양념을 espera 2분정도 Van Nong. 물 물 죽음 마요네즈 소금 물 소금 간장 소금 연어 소금 소금 엽둑 참기름 소금 닭다리 물 참기름 참깨 참기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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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 감자 자루를 세우고 간장 간장 젓가락 간장 흙 채썰어 참기름 찹썰어 소금 소금 박물원 박물원 우리 우리 소고자 마주시마 냅시아 안마 사서 먹으니 와 엄마 응 뭐지? 그 빵이 너무 맛있어 그 빵이 너무 맛있어 이거 맛있지? 이거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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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